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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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전 집 왔어요 안녕 전 집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분 뒤에 또 티저가 뜨네요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티저 떴겠다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어 9만명 예 여러분 지금 피치스 앨범 티저 사진이 떴습니다 자 다같이 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피치스 11월 30일에 발매하는 피치스 앨범 네 바닐라 피치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고 저는 지금 막 집에 도착해 가지고 오늘 오늘 떡밥이 굉장히 많죠 뭐 아는 형님 지금 신세계로부터 넷플릭스 그리고 브이로그 그리고 티저까지 지금 볼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고 제가 또 한 20분 뭐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봐야 되니깐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